안녕하세요 보호대 리뷰하는 브레이스맨입니다. 오늘은 거북목과 일자목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EV 메디텍에서 판매하는 백포스처 넥켈퍼 목보대에 대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백포스처 넥켈퍼 목보대의 경우 공룡 사이즈 하나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사이즈 측정은 없습니다. 저는 참고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59,0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호대를 리뷰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호대 리뷰하기 전 간단하게 거북목과 일자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보호대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뼈는 C자의 완만한 곡선을 유지하면서 머리가 받는 충격을 스프링처럼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외부의 충격이나 잘못된 자세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목뼈가 일자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일자목 그리고 일자 형태의 목뼈가 정상보다 앞쪽으로 나와있는 상태를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백포스처 넥켈퍼 목 보호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백포스처 넥켈퍼 목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일단 보호대 위쪽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된 쪽이 바로 턱을 받쳐주는 턱받침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턱받침태 뒤쪽에는 목을 고정해주시면 벨크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턱받침태는 아무래도 공룡 사이즈 하나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마다, 개인마다 목 너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목 너비에 맞게 양손으로 늘렸다, 줄였다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슴을 받쳐주는 가슴받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턱받침대와 가슴받침대 안쪽에는 이렇게 쿠션이 들어가 있어 지금 보시는 하늘색이 쿠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쿠션이 들어가 있어 착용하실 때 딱딱한 느낌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대를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은 무게는 엄청 가볍습니다. 여기까지 넥켈퍼 목 보호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직접 백포스처 넥켈퍼 목 보호대를 착용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이 턱받침대를 본인의 목 너비에 맞게 조절해 주세요. 그 다음 턱 밑에 턱받침대를 위치시켜줍니다. 그리고 목 뒤에 있는 이 벨크로를 부착해 주고 마지막으로 가슴 이 받침대가 본인 가슴 중앙에 놓여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착용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까지 한번 착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목은 중립적으로 일자를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착용을 해 보았는데요. 착용을 하고 맨 처음 드는 느낌은 이 턱받침대와 이 가슴 받침대가 확실히 목을 이렇게 지지해 주다 보니까 안정적인 목 젖의 유지와 목의 C커브가 잘 잡히는 것 같고 목 보호대를 착용했다 해서 목이나 가슴 쪽에 답답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으로는 혼자 착용시 목의 중립각도를 맞춰서 착용한다 하더라도 목 뒷편에 벨크로를 부착하는 도중에 목이 자꾸 아래로 향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올바른 자세를 잡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착용하는 것은 다소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백보스터 넥켈퍼 리뷰를 마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찬 보호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